공중부양 아닌 장난감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난감이 움직이는 원리는 풍선에서 나오는 공기가 CD와 지표 사이에 공기층인 에어 쿠션을 형성하여 CD를 바닥에서 떠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것은 영국에서 개발된 호버크래프트 배로써 이 배는 선체의 바닥과 수면 사이에 에어 쿠션을 만들어 배를 떠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버크래프트의 원리를 적용하여 공중부양 아닌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로는 고무풍선, 펫CD, 글루건, 음료수 뚜껑 또는 500ml 페트병을 준비해 주세요. 이 장난감은 CD에 이렇게 생긴 음료수 뚜껑만 달아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 이런 음료수 뚜껑이 없다면 500ml의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서 붙여주어도 됩니다. 대신 음료수 병은 이렇게 빼내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는데요. 페트병은 구멍이 없으니 송곳으로 위에 구멍을 3-4개 정도 뚫어 주어야 해요. CD에 병뚜껑을 붙이기 전에 예쁘게 꾸며줄게요. CD를 꾸밀 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꾸미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CD 크기의 만다라 도안을 활용해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안이 있으니 색칠한 후 오려서 CD 위에 붙여줍니다. 다양한 도안은 영상의 댓글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이제 병뚜껑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 위에 풍선을 불어서 키워주면 됩니다. 풍선을 끼울 때는 병뚜껑을 닫은 후 키워주고 끼운 다음 병뚜껑을 열어서 공기가 나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매직을 이용해서 풍선 위에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쉽고 재미있는 호버크래프트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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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